굳이 있어야 될까 싶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조해서 가습기를 샀어요.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고 또 빨래를 빨리 말려야 된다고 또 빨래 건조되게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빨래 건조되게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방 하나에다 놓고 빨래를 말려 또. 그리고 거실에서는 가습기가 돌아가거든요. 저희 이번에 2월 달에 이사오면서 그냥 융달 1통인가 그거에 대해서. 귀여워 그냥 이렇게 책상하고 침대만 신고 있어요. 얼마 안 치는 거예요? 20만 원? 근데 우리가 별란 건가요? 경복궁에 가봤더니 이번에 왕이 직접 사용했던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작아요, 방이. 실제로 임금이 작동했던 방도 아주 작고 또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시골에 가보면 자체가 미니멀하잖아요. 싫어한다고 하나? 그 위에 이불을 입고 작은 그릇, 끝이잖아요.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무력을 버리고 간결하게 줄이는 삶. 이분들은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장난감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집에. 사람들이 아이를 학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장난감이 없이 큰 아이들은 산에 가도 작대기 하나만 갖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모래노림만 해도 놀 수 있고. 여기는 이불장이고요. 갖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애써 횡한 집에서 산다는 게 보통 결심은 아니어 보입니다. 뭐 싸게 판다고 하면 1% 씨를 이런 거 안 사세요? 안 사요. 그냥. 우리들은 아직까지 코스토카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오늘 수능 끊었는데 마저 안 끊었어요. 가보고 싶어요, 나 가보고 싶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더라고. 사실 물 사다가 물이 얼마였지? 물 800원짜리 사려고 가서. 30만원 쓸어요. 30만원 쓸어요.